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은 필립스 휴 LED 조명을 이용해서 화려하게 방을 꾸며볼까 합니다. 사실은 방은 아니고 거슬립니다. 제가 구매한 것은 필립스 휴 3.0 LED 스타터 키트하고 필립스 휴 스트립 2m짜리입니다. 원래 스트림만 구매하려고 했는데 스트림만 구매할 경우 브릿지가 없어서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를 통해 원격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타터 키트까지 같이 구매했습니다. 설치는 사실 아주 간단하게 끝났고요. 브릿지를 통해서 와이파이 네트워크 설정 후 다양한 조명 효과와 원격으로 언제나 조명을 세팅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려한 조명 효과가 적용된 영상을 촬영했으니 끝까지 꼭 감상해주세요.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이 제가 원하는 색상을 조절해서 세팅한 모습이고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다양한 조명 스타일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석양 느낌, 오로라 느낌, 랜덤 컬러 적용, 호로 느낌, 천둥봉개 느낌, 촛불, 폭죽 정말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은 조명 동기화를 통해서 알아서 적절한 조명 색상과 스타일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음악 감상 시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음악 뿐만이 아니라 게임 플랫이 게임 화면과 소리에 반응해서 조명이 바뀝니다. 정말 신기해요. 배경 색에 따라서 색이 변경되고 소리에 따라서 번쩍번쩍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게이머 분들이나 화려하게 방을 꾸미고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고 솔직히 조명이 화려해서 전기세 걱정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기존 형광등 대비 80% 이상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단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넘어서 전세계 어디에 있든지 원격으로 조명 제거 가능한 점이랑 밝기 조절, 온오프, 사전에 설정된 시간에 조명이 켜지거나 꺼지게 하는 기능 등 가격이 아주 비싸다는 단점을 제외하고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가격은 이렇게 두 개 해서 총 약 20만원입니다. 방 꾸미기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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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